가스스카 한국에서 글쎄 아 이거 이번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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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지우 부인인데 지금 포커스가 치유밖에 없어요 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보고 싶을지 엄청 엄청 이번 아빠 간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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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작은 엔 expans관에 한글에 너무 gates 예쁘다 저 아빠만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진척들 다 보고 싶어. 아 뭐 선물 사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두에 펠쏘나 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두 명씩 밖에 못 들어가게 해요. 이탈리에도. 석트네라 떠나세요. 떠나. 이탈리아. 와 이탈리아 신발이 또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선물을 골랐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비밀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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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우리 어머니? 네네. 마마 아라디 샤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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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진짜. 이제 비행기 샀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로마로 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 비우고 이렇게 자리 돼 있거든요. 저기 보시죠. 역시 려나르도 다윈츠 려나르도 다윈츠. 아 저 2장 쓰셨다고 그랬죠. 24시간 동안. 4번 다 나왔거든요. 4번 나왔고. 지금 게이트 테이크 가서. 제기메달 주고. 이제 터키열라인. 로마에서 바로 인천으로 못 오고 또 터키까지 가셨어요. 직함이 없으니까요. 여기 이스탄불요 이스탄불.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사람 많아요. 저는 저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이는 거예요 공항이. 나도 한다. 나도 할게요. 나도 해야죠. 하나님 말인데요. 선mi chúng you and Gmail who is at song to you. OD ع hard. 오 진짜αι. 튼úde 교en 어눈. 우와 관문이 참 많았네요. 104%. 그렇죠 вся. 원래 업 시간이면 가는데. 하루 걸렸어요.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니, 이렇게 당연히 집으로 와야 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